했어요. 네 예스 고마워. 한의사 오빠가 언니 드리래요. 한의사가 오빠가 누구지? 그걸 퍼포먼 하러. 오 정말. 아 우리 한의사 오빠. 얼굴이 저거 있지. 오빠 고마워요. 이런 건 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요 소중히 간직해야죠. 이렇게도 어울린다. 컬러가 베이지에. 그냥 순대 이렇게 고급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헉! 어머 예.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일일이 살고 있지만 이 과대 포장 이게 너무 싫어. 진짜. 이 조그만한 향수 하나 때문에. 이 과대 포장도.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뭔가 기대하게 만들고. 다 찌그레기지. 이게 뭐예요 진짜. 과대 포장 너무 싫어. 아니 향수 조그만한 거 포장하겠지. 이마에. 와 진짜. 그냥 이 향수를 그냥 포장을 해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선물이 또 다르지. 오빠 고마워요. 여성스러우냐 얘. 어머나. 여자가 되라고 또 이렇게 여성의 향을. 여자가 돼서. 여자야 이제 여자가 되라. 어머 근데. 이게. 저거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다. 이거 그 향이랑 똑같네요. 그 향이랑 비슷하네. 편지가 있나봐. 어머 편지. 아. 감동의 시간. 감동의 시간. 사랑하는 추자에게. 어머.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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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봐요. 빼빼룽. 감성 있다. 팬으로서 정말 사랑합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서 너무나 멋있어요. 추자님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아파트 세 채 사드리겠습니다. 건승민 빌게요. 진짜? 뻥이야. 내가 읽어줄게 감동스럽게. 팬로서가 아니라. 팬으로서가 아니라네. 아유. 인간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완전 반대로 그렇구만.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너무나 멋있으세요. 추자님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더 골라봤습니다. 어머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게 너무 좋다. F.E.A.D.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 글씨를 제가 잘. 그리고 신경쓸 일도 많을텐데 영어공부는 계속 중단해주세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메종 마르지엘라 향이 너무 좋다 언니예요 여성스럽고 맛을 볼래요? 담배 꺼내시고 한 거야 담배 꺼내시나요? 아니 왜 뿌라는 얘기 애쌤 냄새가 나요 언니? 담배 냄새가? 담배 냄새 아니고 아저씨 냄새가 나는데 아저씨 냄새 약간 빵크스가 지금 뭐냐면 이게 차라리 그런 느낌 박스예요 아니 박스는 로션까지 들어있는 세상에 좋은품이에요 오빠 혹시 로션 뺐나요? 어머 편지 하나 더 있네요 어머 있네요 핑크하우스 이용권 덕퀸 모텔 이용권 369 모텔 이용권 어머 요것도 있네요 형의 입 닥쳐라 감사합니다 안에서 오빠 감사합니다 어머 제가 더 기고 좋네요 형이 앞으로 선물이 될 것 같겠네요 감사합니다 형이 앞으로 선물이 될 것 같겠네요 괜찮아요 새로 온 커뮤송 안녕하세용 블랙핑크 애니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용 감사합니다.